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벌써 255명, 300... 진짜 많이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예찬아 안녕 예찬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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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야 아까 오늘 되게 V LIVE 형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형들 퇴근하고 이제 혼자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많아서 운동도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사무실 작업실 와가지고 할 거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오는 길에 인스타 라이브 해도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켰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예찬아 지금 여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근데 오늘 오늘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의 오피스에 그리고 모든 멤버들은 가게 되었고 네, 그냥 사랑해 주셔서 이 인스타그램을 라이브로 변화해 주신 이유 맞아요, 오늘... 뭐야,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요즘 뭐야 막 되게 바쁘더라구요 그래서 할게 되게 많은데 일단 뭐야 제거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 보여드릴 영상 또 몇 개 찍었고 아침에 그러고 왜 떨리지? 오늘 아침에 좀 네 좀 바빴는데 이제 또 밤에도 뭐 그거 뭐야 또 멤버들이랑 그 영상 관련해서 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야 좀 작업을 할 게 있어서 그것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좀 회사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기네요 오늘 러브 유 투 보고 싶어 러브 유 란 안녕 란 지금 제가 화장을 지금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나서 완전 말끔하게 지워가지고 오늘은 오늘은 운동 어디 했지? 오늘 갔는데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다른 직장인분들 다 퇴근하고 오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막 되게 오늘 등 운동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어 기구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헬린이니까 되게 뭐야 몸 좋으신 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있기 좀 민망해서 기다리기 민망해서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자 이러고 팔 운동이랑 그리고 어깨 운동 좀 뭐야 덤벨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좀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저녁 먹고 여러분 다 저녁 먹었어요 저는 황금망 먹었어요 제가 잘 먹었어요 오늘 먹은 음식을 드셨나요? 제가 밥 먹었어요 R.O.T.Y 맞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저 그냥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라면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컵라면이랑 왔는데 직원분들 피자 먹고 계셔가지고 피자 같이 먹고 원래 닭가슴살 먹으려 그랬는데 피자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뭐야 그래서 작업실은 아니고 만막제 작업실은 아니지만 그냥 요즘 하고 있는 거 들려줄까요? 비트만 쉬는 동안 그냥 진짜 노트북 하나 가지고 만들었어요 저 스피커도 없는데 목소리는 좀 별로여가지고 다시 들어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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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려주고 싶었어요 요즘 뭐 하는지 좀 뭐야 작업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소리가 좀 커요? 어? 미안해 어? 이러면 너무 작긴 한데? 스피커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막 후렴만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만들어놨던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1절을 완성을 해가지고 뭐였더라? 소리 너무 크죠? 미안해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어가지고 4 Baby도 이 코드 진행이거든요 뭐였잖아? 시원한 바람을 맞추며 걸을래 우리 둘이서 몰래 나는 헬렌을 함께 Oh no no 아울리 먼저 가는 놀이 하늘 위 피어난 구름이 특별해 Cause of you babe Oh baby Oh baby 근데 이 코드로 완전 슬픈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정말 너무 너무 뭐야 완성되지 않은 거라서 들려드리기 부끄럽지만 뭐였지 말 뭐였지만 이리 모습만 바라보고 있더만 이제서야 이별을 하라 다시 나 이리 되어버린 우리 모습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심하게 심하게 날 감싼던 너의 향기만 이곳에 남아있어 I just need you now 새카맣게 다 잊고 내게 돌아와줘 난 너 없이 다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어 Um I just need you now 네가 없는 나의 하루 속에서 다 잊고 이겨내기에 난 자신이 없어 난 항상 난 자신이 없어 난 자신이 없어 난 자신이 없어 난 자이언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지금 녹음된 목소리도 좀 이상한데 나중에 제가 정말 아낄 것 같은 곡이에요. 라이어만큼. 웃어? 라이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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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ять ak permits. 라이어만큼은ского arch harmony 굴곡이다. 너무 아, 제가 오늘 할 게 있거든요 이 친구죠? 안녕 이 친구 제가 뭐야 저번 주에 사가지고 그저께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검은색 기타만 모으는데 이런 스트라토케스터라는 모양의 기타가 필요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일렉기타는 반통기타처럼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런 일렉기타 소리는 아니고 좀 멍하고 두꺼운 소리가 나는 기타인데 뭐야 그런 소리가 나는 기타인데 얘는 되게 깔끔하고 어 기본적인 소리를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야 얘가 되게 필요해서 필요하고 되게 예쁜 거 중고로 찾다가 어 안 나와서 그 그냥 새 거 샀어요 조금 비싼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얘를 샀는데 또 제가 뭐야 그 사고 싶었던 그런 작곡 프로그램에 기타 기타 앰프 기타 소리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뭐야 살까 말까 고민 엄청 하다가 이제 용돈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지금 살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이 친구고요 기타 리그 6 예이 기타 리그 6 라는 플러그인인데 이거를 연주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거 사가지고 기타로 이렇게 연결하면 진짜 소리가 너무 멋있거든요 기타 이름이 뭐야? 아직 이름 안 정해 사실 제가 기타 이름은 안 정해놓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막 예찬이 그 기타 뭐야 이름이 있을까? 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뭔가 좀 이름을 지을 때가 된 거 같은데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기타 이름이랑 같이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이거 삼위 왜 왜요? 왜요? I don't know Login 사인, 가입해야 된다 First name, 예찬 Last name, SH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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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reat 그래서 이게 200달러라서 비싸요 눈물 머금고 지금 결제를 할 건데요 이게 카드가 손 떨리네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막 잠깐만 이거 막 팩 같은 걸로 오면은 나 기다려야 되는데 코드를 주나? 찐으로 지금 하는 거 지금, 지금 진짜 오늘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킨 것도 있어요 사실 Flex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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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이거 하고 기타 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뭐야 이렇게 USB 같은 걸로 배달 오는 거는 미국에서 배달 오는 거라 막 진짜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식해봐야겠다 기타 6, 구매 하이 포르투갈아 안녕 기탈이 쿵해 만약에 이거 진짜 저 저녁 먹었어요 라면이랑 피자 한 조각 먹었습니다 잘 가 브라질리언4x 인사 열려 안녕 Hello, 브라질리언4x 디아모 기탈이 다운 브라질리언5x 인사 열려 아마 그렇게 안 하겠지, 설마 자, 한번 사보겠습니다 Address Line 1 여기는 성동구 성동구 광나루 회사 사무실 20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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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 4층 Aspire Entertainment City, Seoul, South Korea Tiamatami VAT, VAT 넘버가 뭐지? 아, 필요 없고 제가 구입한 sr 앱 그리고 앱 그리고 플러그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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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s of electric 기타 그리고 제가 정말 구매했을 때 이 기타에서 구매했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구매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 ... ... ... ... ... ... ...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한 달 그리고... 이게 내가 미안해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정말 원하는 게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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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은 제가 카카오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카카오톡 한번 해보자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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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보... 안 보였죠? 오, 오 어? 아, 안 되는데 접속 시간을 초과했대 빨리, 빨리 다시 한 번 어? 아,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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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빨리, 빨리 해 볼게요 네이몬 카드 신예창 하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됐어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거 쿠키 허용을 해야 된대요 환경설정 핸드폰으로 사야되나? 아, 이거 핸드폰으로 사야되나? 아, 지금 핸드폰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사파리 쿠키 허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거를 다른 웹브라우저로 해야겠다 시간이 벌써 10시네 아... 오 됐다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갈 수 있다 로그인 오늘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타를 좀 뚱뚱뚱뚱 해보겠습니다 진짜 어렵다 소프트웨어 기타 리그 지금 오늘 뭐 먹었어요? 저 지금 긴장돼요 다시 카드를 꺼릴 때가 됐습니다 카드 카드 오늘 어떻게 되세요? 나 괜찮아요 나 잘 못하니까 제가 원하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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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에는 제발 오! 오! 어, 이거 핸드폰 인증... 네? 왜 인증번호 발송에 실패를 하는 거지? 죄송해요 인증번호 발송에 실패했대 아니... 010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닌데 왜 그래? 오케이 I quit 안 할 거예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딱 한 번만 더 봐야겠다 Just one more time 됐고 실패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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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안 해 안 해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해 안 해 그냥 네 아 아 원래 가지고 있는 어... 그걸로... 안 해 이렇게 해 뎬 아 이 노이즈는 뭐지? 이 노이즈는 뭐지?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노이즈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노이즈는 아까부터 녹음할 때부터 있었어 원인이 뭘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노이즈가 이거는 게이트를 쓰면 되는데 큐로 잡혔다 잡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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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좋습니다 안 맞는데 안 맞는다 빙 안 맞는다 빙 겉에 라이어? 라이어 뭐였더라? 나 같은 너에게 거짓말을 해요 너를 느끼고 싶어서 내게 못할 수 있는 모든 걸 붙여볼 수 있게 B&A, B&A, B&A I'm a love you all again Fụ a from the spring 네. 여기까지 라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연습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들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요 이게 하이떼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조금 더 내리고 조금 더 내리고 아빠 걸로 해야겠다 비털 비포 디스토리 샷 비털 비포 기타 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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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통 뭐지? 원래는 기타로 되게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모양 기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좀 소리가 안 좋아서 팔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시 이런 기타를 썼는데 지금 인터페이스가 좀 말썽이지만 뭐야 어 뭐야 이렇게 그 작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불을 간단한 노래 같은 게 있으려나? 틴이 자꾸 나가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였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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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na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make that change 이런 노래도 있고요 뭐였더라?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바볼릴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 봤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이유가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순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쓰 안경쓰세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쌍 불편할까요 내 맘 그런 걸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내일도 난 안경쓰 난 안경쓰 이런 노래도 있고요 뭐가 있을까? 이거 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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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지네?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막 연습생 할 때 불렀었던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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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한글자막 by 릴렛 기타 되게 오랜만에 쳐서 너무 좋아요. Peris in the rain.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Peris in the rain, COD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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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가 쉽게 나와 있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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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ight on the stars Finding love and he's right where we are Your lips It pulled me in the moment You and I go long People may be watching I don't mind Perris in the rain 코드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 어떤 노래가 있죠? 귀 빨개졌어, 부끄러워가지고 잘자용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잘자용 잘자용 또 좋은 노래 뭐하는 노래 한 번 더 좋은 노래 잘자용 잘자용 나는 더 좋아, 나도 더 좋아 지금 코드를 바로 보고 칠 수 있는... 이 노래 기타는 모르는데... 이 노래는 무엇인가요? 이 노래는 어떻게 되요? 그 노래는 어떻게 되요? 나는 그 노래는 어떻게 되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다가가고 나는 모든 것을 다가가고 보여줘서 깊은 부분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나갈 수 없을 때 Every dance is slow, every kiss is warm Say you know what you know, well I know, I know you're the one Some people bring you a million blessings Some people teach you a million lessons All that I learned wasn't my turn wasn't the right time Some people come in your life for reasons And I still come in your life for a season Baby, you are a lifetime Justin Bieber's Lifetime 이 노래도 작년에 말에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뭐야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듣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랩하다가 이렇게 노래하는 시간 가지니까 좋네요 귀 빨개졌어 너무 빨개졌어 왜 이래 그래 아... 전화해요 코드 찾고 있는데 제가 만든 노래가 아니라서 코드를... 아까... 전화해 우리 사랑 이거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낫고 추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프다 무려지기 전에 전화해요 그대 목소리를 듣고 싶어 달라진 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진 너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살 건지 고민 하나 더 늘었을 뿐 더 해줘가 아픔과 슬픔 난 받기만 해서 주는 방법을 몰랐었나? 그댈 행복했었네요 나밖에 몰랐던 그대 나밖에 몰랐던 그대 베이베 유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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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있어줘요 전화해요 불안이 말리기 전에 아프다 무뎌지기 전에 전화해요 그댄 목소리를 듣고 싶어 날 몰랐다면 약속해져 느끼 전에 전화해요 생각나는 코드 진행이 맞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프다 이제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게 찬다 이거 한번 불러봐야겠다 이거 라디의 I'm in love라는 노래인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부르고 여러분들이랑 인사해야겠다 제가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오늘? 몇 시간에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노래예요 저는 왜 이게 랜덤 콘서트에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노래하려고 했죠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오래 한 시간에 노래했지요 그냥 랩핑을 하고 근데 오늘 노래가 정말 좋은데 오늘 노래가 너무 좋은데 오늘 이거 하고 이제 저는 작업 좀 하고 또 다른 작업도 하고 그러고 숙소를 갈 것 같네요 다음번에도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좀 더 연습 많이 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서 올게요 그 뭐야 갑자기 오늘 콘서트가 돼버려가지고 귀 빨개졌어 나 부끄러워 지금 완전 빨개 덥다 생기해야지 아휴 그래서 다음번에도 뭐 이렇게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를 키면은 그때는 제가 좀 더 준비한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작업하는 모습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일단 이 인터페이스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도 사야 되고 사가지고 또 작업하고 뭐야 기타로 작업하는 날이 되면 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또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또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한번 들어볼까요? 깊어지면 깊어지면 속철 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는 그대라고 나 믿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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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I thought I'm never gonna fall in love I'm in love Cause I want you baby 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맘속으로부터 믿은 2절은 모르지만 1절까지 불렀습니다 뭔가 이렇게 끝내면 애매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재미있는 노래 하나 하나만 더 부를까? 한 번 더 부를까? Is there anything... Like... Any other song that I can sing? I thought I'm never gonna fall in love 러미 라이... 러미 라이... 러미 라이은 기타로 치기 좀... 이거 A letters도 많이 까먹어가지고 아, 처음에 들려준 거? 처음에 들려준 거 해볼까요? 1, 3, 4, 마이너 1, 2, 3, 4, 마이너 춘이 안 맞는 건 좀 이해해주세요 1, 1, 1, 3, 4, 마이너 1, 3 6 2, 3, 4, 마이너 6 1, 2, 3, 4, 마이너 1, 2, 3, 4, 마이너 2, 3, 4, 마이너 2, 3, 4, 마이너 jed lo 2, 3, 5, mente 2, 3, 3, 마이너 가슴, 가슴 태고야겠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너무 높은데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쏘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소리가 트리 안맞은다 마지막 네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던 난 이제서야 이별을 알아 다 지나 일이 돼버린 우리 모습도 다신 보지 못할 것 같아 I just need you now 새까맣게 다 잊고 내게 돌아와줘 난 너비 쉰 단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어 I just need you now 니가 없는 나의 하루 속에서 다 믿고 이겨내기에 난 자신이 없어 네 이게 I just need you now라는 노래고요 자꾸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제 왔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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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왔어? 그러면 한 10분만 더 얘기하면서 놀다가 꺼야겠다 뒤에 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왔으니까 너무 반가워 콘서트 콘서트 예전에 불렀었는데 까먹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각인 어딜가 계속 해줍니다 이 노래는 정말 어려워 Because, I almost forgot a lot of my songs I practiced before 좀 봐야겠다. 여러분이 얘기하면서 노래도 찾아봐야겠다. 무대에서 너무 하고 싶다. 곧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resolution 1-1-2-2-3-2-3-2-4-3-4-4-5-7-1-2-3-5-7-1-2-3-4-5-5-5-6-8-7-1-2-3-5-3-4-5-6-7-1-2-4-5-8-1-3-4m-6-5-6-6-7-1-2-5-6-7-1-5-6-7-1-3-1-4m-6-7-1-4-7-1-4-4m-6-7-1-5-8-1-4-9-2-6-7-1-4-7-1-4-7-8-1.43-4-7-1.7-4.8-4-7-1-4-7-6-6.8-4-7-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한다는 말예요 좀 더 쉬운 버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저장할까요? 이거 저장할까요? 어떻게 할까? 나 이거 저장하기엔 좀 부끄러운데 저장해줘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장하고 내일 이 시간에 영상 지울게요 다시 보기 해놓고 내일 지워야겠다 저장할게요 이 영상에서 그리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11시 한국에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 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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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 풍종이 많네 이건 enfim 좀 많네 다음 곡은 아이유 님의 무릎입니다 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독허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물을 풀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칼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까묵 꼭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아이유 선배님의 완벽한 자전가입니다 무릎이라는 노랜데 자전가로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이 곡도 연습을 했었어요 이 곡을 듣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러 갈 시간이니까 너무 늦게 자지 말고 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4X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첫 인스타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아주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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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획도 잘 자고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 see you have a good day and good night 조만간 또 봐요 안녕 나도 많이 사랑해 thank you so much 나도 미안해 하지만 할 게 많아 나도 자야하거든 나도 너무 가기 싫은데 작업하는 걸 보여줄 수는 없어 미안해 take care of yourself too 안녕 모두 good bye love you 안녕 어? 이렇게 끄는 거 맞나? 안녕